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많네요 이것저것 나오는 것 어제 묵상했던 내용과 또 오늘 내일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출애굽기 29장은 성막건설에 관한 내용 이후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도 그렇고 특히 모세옥경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들과는 많이 상관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린 수소 한 마리하고 수양 두 마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이러워크들이 먼저 물로 몸을 씻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물로 몸을 씻는 그 모습에서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을 기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생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받던 모습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였냐면 세례위원에게 세례로 물로 깨끗한 받는 모습이었고 물로 세례받는 모습이었고 또 저희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세례받는 것 그러한 모습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물로 몸 씻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를 가지고는 속제 제사를 드렸고 수양 넘버원은 번제고 오늘은 또 다른 수양 두 번째 수양을 가지고는 위임식의 제물로 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제사를 드렸을까 아마 이런 제사를 드린 이유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크게 다섯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제 나온 내용은 속제제하고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속제제에 관한 내용은 레위기 4장 5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속제제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목적은 뭐냐면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함을 사안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제제였습니다 제사 방법도 조금 복잡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안수를 먼저 한 다음에 재물을 도살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기름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주요 부위를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어떻게 태우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남은 고기 처리 방법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조금은 복잡한 제사가 속제제이고 목적은 자신들이 지은 범죄 부정함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드리는 제사가 속제제였습니다 제사의 재물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누군가에 따라서 그 동물도 달라졌던 것이 속제제이고 번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번제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모습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가죽을 죄하고는 전체를 다 불사를 없애버렸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그러한 제사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위임식을 받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문을 감당할 텐데 이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사야달라고 올리는 그러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텐데 이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물로 몸을 깨끗하게 원한 다음에 주 앞에 나와서 속제제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다음에 죄를 속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부르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위임식 제사 이렇게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임식 제사에 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20절 보게 되면 가장 위임식 제사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함께 한 몫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그 넘버 투 두 번째 수장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재단에 뿌리는데 그 전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여기입니다 오른쪽 손 엄지와 발 엄지에 오른발 엄지에 피를 묻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니까 상당히 상징적인 거죠 왜 그 재단의 재물의 피를 오른쪽 귀와 오른쪽 손과 오른쪽 발에 그것도 엄지에 바르는 것일까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이 먼저 깨끗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먼저 깨끗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귀에다가 오른쪽 귓불에다가 피를 바르는데 여러분 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신 이유도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잘 듣고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먼저 듣고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담당해야 되는 제사장들 또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 가장 중요한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오른쪽 귓불에다가 피를 바르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도 함께 나눴는데 아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했고 알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요구에 그 백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던 아론의 모습 솔로몬이 죽고 나오면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에게 아들 루호보암이 있었는데 루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루호보암이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짓느라 백성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서 좀 쉬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원로들은 그에게 루호보암이 말하죠 그렇게 듣고 어진왕이 되라고 말하는데 그 나이 또래 루호보암 또래 신화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 혹독하게 하여야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말을 기울였던 원로들이 한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들은 사람이 준행할 때 잘 듣는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그 듣는 모습을 통하여서 준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서 그대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삶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손은 어떤 손이 돼야 될까 왜냐하면 엄지손에도 피를 바릅니다 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수고의 손이 돼야겠다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손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챙기는 손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제사장의 직부는 이권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가 그 당시 그러한 모습의 가장 정점이 예수님 오셨을 때 제사장들이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을 취했던 제사장들의 모습 그 모습 처음부터 보여주십니다 오른쪽 엄지손에서 피를 바르면서 깨끗하게 주를 섬기라는 것 수고의 손이 되라는 것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발걸음 열심히 다니면서 섬기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제사를 지내면서 그 피를 가지고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 엄지에 피를 바름으로써 너희들은 내가 택한 제사장인데 이러한 삶을 전인격적으로 살아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 예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분별하여서 삶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그 삶의 모습 보여주고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